회전 추리해주면서 대회전. 김가영 놓치지 않네요. 1점. 김가영 선수가 이번 세트를 꼭 따내야 조금 더 이번 경기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을 마련이 더욱더 경계해 질 수가 있습니다. 옆돌리기 대회전. 코너를 아주 바짝 돌아야 됩니다. 잘 돌았어요. 지금 아주 최대각으로 진행됐어요. 끝 샷. 연속 2점. 이제 2세트 2점 남겨놨습니다. 김가영 선수라든가 차유람 선수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너까지 딱 넣어야 되는데 이런 두께 조절을 참 잘해요. 두께도 두껴지만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이렇게 긴 각도가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. 리버스인데요. 회전 살아있습니다. 좋아요. 세트 포인트 바로 받으려는 김가영. 김가영 오늘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한두 번 있었지만 득점을 할 때에 김가영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웬만한 남자 선수들과 상대해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느낌도 들 정도예요. 네 맞습니다. 더욱더 지금 완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가영 선수는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. 자 뒤쪽으로 2세트 마무리 짓습니다. 아멘. 아멘.